이 편 굳어야된다고 해가지고 좀 굳어야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좀 굳혔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 반죽이예요 얘가 얘로 할까? 언니가 옴델아이 역시 행복을 찾아오지 않아 얘가 주워가서 얘로 할까? 참고분 오이신 얘로 하자 쟤가 더 이쁘다 얘가 더 이쁜가? 뭐가 더 이쁘냐? 이거 이렇게 통통한 통젤리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 그래서 이제 만들었어요? 여기요 그러면 이제 이쑤시개 꽂아주세요 이쑤시개란요? 바늘 아닌가요? 아 바늘 바늘 뾰족한 부분에 그럼 여기 보면 방울에 뾰족한 부분에 꽂지 마시고 뒤에 뒤에 좀 눈눈한 부분에 이쪽에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하얀색 그리고 하얀색 맞나요? 아니 그럼 뭐예요? 안 맞아 화이트로 이렇게 이쑤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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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는데 이쑤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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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제가 통딸기를 없애버렸어요 옦 어떻게요? 내 손에도 안바른 영양 손톱을 내가 밀가루에게 묻히고 있다니 자 이 상태에서 왜 이렇게 질툭해진거 같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를 그냥 묻히는데 이렇게 바니쉬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주세요 무광바니쉬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말할게 있는데요 필요없는걸로 쓰시는게 좋아요 밀가루가 없기 때문에 밀가루에게 영양제를 듬뿍 그러니까 밀가루한테 양보하세요 그리고 한번 바르면 안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두번 더 바르면 이쁘다 그러니까 두번더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밑에 깨지 됐습니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네 그거를 들어서 들어서 후 후 날려주시는거 후 후 후 후 후 뭐 뭐 이거 마이크 아냐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했던 네가 장멸지가 돌았어 지금 물가루 상태가 아직 안좋습니다 아 지금 못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소득 보냈어요 그쵸? 얘 이거 들고 봤어 봐 언니 뚜껑 좀 닫아놔야겠어 이거 무섭다 그치? 아 향만 닿죠 그치? 아 이상하게 저는 이런거 특이한 향 좋아해요 이거 이게 토핑 완성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건 더 작죠? 하얀색깔 총질리 초록색깔 총질리 이건 잊고있는거에요 잊고있는거 나는 잊고있어요 이거 드라이기로 하면 잘 마르는데 아니야 드라이기로 하면 버려야겠다 왜? 물가루 붙였어 안 되죠 내가 못찼지 그럼 버리는게는 물가루 붙이죠 나 안버려도 돼 불신사 안녕하세요 이거 마이크에요 들리나요? 아니 안들리는데요? 아 짜증나 죄송합니다 야 굳었다 야 레미키오 묻었다 굳었다 굳었다 만져봐 살짝 만져봐 설마 뜯니깐 나 훅훅훅훅 여러분 빨리 따뜻한 따뜻한 기온을 나눠주세요 애기가 춥다고 합니다 빨리 기온을 나눠주셔서 굳게 해주세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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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놨다 하면 안돼 요거라도 할게 알았어 너 가져 안되겠다 언니 언니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나 이거 봐야겠다 티정이 있는거다 손씨 있대 만들기 재주 있대 재주는거 야 다 막 굳은거같은거같은거 여기 이제 빨강색을 칠하잖아요 빨강색을 한 번 더 또 칠해 원골타임? 저기 가서 너도 빨리해 네 한 번 더 칠해줍니다 원몰타임이 더 좋다 하죠 네 피부화가 사람이야 손톱 아닌 네 물가루에게 네 명부하세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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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두 아 이거 왜이렇게 안들리지 나오냐 비지마 아 이거 계속 따가워 야 돌한테 물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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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측이 많이 물렀다 아 아 아 아 왜 아픈 줄 알겠다 여기 계속 쓰리고 있었어 난 이렇게 7분 경과 네 7분 지났어요 여기는 여기 시간 있는데 이게 3편까지 갈 수 있어요 네 5팬도 나와요 설마 했던 이거 말 연예인들 막 개그맨들 막 이렇게 꼬꼬댕기를 막 이렇게 했잖아 서울에는 기묘한 이야기 이런거 문 열고 로봇청소기 돌리다 문 열고 로봇청소기가 집을 나갔어요 있을때 잘해줄걸 목숨 완전 막혔다 그치 정말 기묘하죠 기묘한 여러분들 여자 목숨 이상해 기묘한 이야기 세상엔 기묘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밥먹고 바르노면 소된다는디 돼지됐어요 정말 기묘하죠 소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에 소를 잃었어요 근데 갑자기 외양간을 고치니까 소가 돌아왔어요 소야 잘 왔소 이류로 붙여서 바꿨다 어? 이류로 알아 알아 성호야 성호야 르륵 르륵을 시켜 이리와 시켜 이리와 시켜 몸을 시켜 다 시끼를 붙여 흑 흑 흑 흑 한 번 더 발랐어? 어 한 번 더 어 빨간색 발랐어 이제 이따가 아직 안 발랐어 한 번 더 발랐어 내놔 너가 날 날 버렸어 네가 날 버렸어 기뻤던 정을 쉽게 잊을 수 없어 됐어? 응 고양이 드러내야지 응 버렸어 세이마던 네가 나를 버렸어 기뻤던 점은 쉽게 잊을 수 없어 늦었어 이미 넌 네 여자야 내가 이거보다 더 작다 내게 니거보다 더 작아 원래 쿠키를 읽어야 되는데 내가 쿠키를 초고해서 됐냐? 응 빨간색 팝 모양이 망가지지 않으면 통강입니다 모양이 망가지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합니다 파라리라 띠라리롱 파리라 띠라리롱 쿵척척쿵척 색깔이 보라색인데 이 말린 빨간색도 해 밑에 잠깐만 얘가 움직이잖아 밑에 밑에 알았어 이거 사 나도 눈 모르는 줄 아냐 눈 없어 응 엄마도 늦게 왔으면 늦게 왔다 원 몰타임 원 몰타임 원태로 하시면 안 되는데 이름도 잘 때 내가 아까 오몰타임 했었어 빨간색을 하면 안 돼 괜찮은데 괜찮아 상관없어 너 왜 안하냐 라즈베리 토핑이 이게 이제 구스입니다 굽을 많이 굴려 라즈베리 토핑이 아닐 수 있는데 아 이거 얼마큼 걸려 굽으려면 나 안 걸려 그치 몇차로 안 걸려 몇폰? 응 1시간 걸릴 거 그럼 이거 딱 붙여놓고 이따가 1시간 뒤에 다시 촬영할 겁니다 일단은 안녕 완성작은 다음편으로 할게 안녕 고춧가루